저쪽으로 들어가봐. 니가 여기 새끼 날때야. 거기가 입구고. 여기로 들어가면. 여기 산실. 아니 아니. 단희 거기가 아니라 여기 이쪽. 단희 이쪽으로 돌아와봐. 단희 일로와봐 단희. 저쪽으로 돌아가봐. 들어가 봐 일로와. 이제 저쪽으로 들어오면. 걔들은 본능적으로 굴같은 곳을 찾아가기 때문에 여기로 들어와서 여기로 들어갈 수밖에 없어요. 미완성으로 다시 올래? 어떻게 저기 맘에 드시는지. 음. 가자 나가자. 야. 개판이다 개판. 여기 완전히. 가자 가자. 나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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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가. 하루 종일 여기서 노는구만. 얘는 하루 종일 여기서 그냥 제 옆에서 놀아요. 누구하고. 제니하고. 이제 들어가려고. 다니 이리와. 왜 들어가려고. 저니 이리와. 다니. 다니 이리와. 다니야. 이리와. 들어갈래 이제. 아이고. 지금 몇시야. 한시도 한시. 들어가라 이제. 응. 언니 집 어땠어. 도배정판을 해준대. 도배정판을 하고 지붕도 세부 수리하고. 방도 두칸으로 나누는데. 괜찮아. 잘 보고 계약해. 또 빌라왕 같은 미친 새끼 아닌가. 아니야 괜찮아. 야. 어떻게 하루 종일 풀어놔도. 어디 안가고. 옆에서 이렇게 잘 노는지. 자다가 놀다가. 자다가 놀다가. 얘하고 같이. 야. 정말 행복한 개다 너. 제니. 진짜 행복한 개야. 아. 이거 좀 쨍나야. 제 입을 말리는 것도 좀. 좋은데. 에이씨. 응. 제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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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기 봐. 제니야. 제니. 여기 봐. 제니야. 제니. 또 축구해. 아이고. 참. 축구 금메달 먹었다. 아시안게임에. 응. 아이고. 야. 대단해. 밥 먹어야 돼. 배고파. 1시야. 밥 먹자. 밥 먹자. 밥 먹자. 밥 먹자. 밥 먹자. 밥 먹자.